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대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구를 주자 그의 제한의 손을 내려와 보았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회복된 모습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나의 삶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죽음의 이야기 예수와 인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셔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그 회복된 형상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회복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수라 이런 거 정리 잘해요 그렇죠? 이렇게 전 강의 하려면 뭐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한 거 쫙 정리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에게 한 번 또 나의 삶에 깊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값지게 주신 나의 인생은 왜 날마다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뭐 하면 살았지? 나이의 숫자는 손가락에서 자꾸 많아지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라고 하다 보면 이게 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 인생의 시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주신 극 놀랍고 귀한 생명 가지고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쫙 펴고 하나님 이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이 저자가 전도자 혹은 솔로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저자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여러분 잘하는 구절이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도다 아이들 말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꽝! 내 인생 꽝이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진짜 꽝!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이후에 오는 세대는 나처럼 살지 말고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거라 자기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고자 애절한 마음으로 쓰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나보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더 잘해보았느냐 예루살렘에 이전에 있던 어떤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많은 것을 누려왔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정반대로 그의 인생은 텅피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숨을 뱉으면서 내 손에다 꽉 쥐는 게 헛되고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얻었고 가졌고 성취했다고 일평생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 손에 쥐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 혹은 자기의 인생이 결산할 때 되어서 쫙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명예와 사람과 즐거움을 다 내 거라라고 움켜쥐었는데 움켜쥐면 줄수록 빠져나가는 이 소나기에 있는 것과 같이 내 거라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가 뒤돌아보니 어떻게 하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뼈저린 사실은 자기 고통이고 자기 고백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장 먼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의 실패 요인으로 꼽았던 것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자기 자신이 착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한때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나의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시간의 어떤 부분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어쩌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시간의 기차를 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려라 그러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평생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내 시간 안에 내 인생을 이루어 가리라라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이 허무했던 것은 죄의 두 번째 영역이겠죠 화살이 하나님보다 더 멀리 나가고 더 빨리 나가고 더 크게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열심히는 있었으나 그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러나 아무런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분석한 그의 인생의 실패가 나오고 우리를 향한 권고가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 있고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때가 있느니라 자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한입니다 히브리어는 제만 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오에서는 카이로스라라고 부르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때가 참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특정한 일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정해놓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혹은 이 세상에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드만과 카이로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니고 목적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때 때라고 사용된 단어는 에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오에서는 크로노스라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없어도 흘러가는 시간 우리의 존재가 없어도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시간 그 시간을 에트 일반적 시간을 에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시간을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의 영역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없어도 흘러가는 그 시간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은 내가 그곳에 서야만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요 그냥 흘러가는 에트에다가 내 마음을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에트에다가 흘러가는 그냥 일반적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그곳에서 찾아가면서 점을 툭툭툭 찍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 점들이 연결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023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점을 딱 찍어놨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예배를 드리거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없어도 오늘 이 새벽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네가 내 시간에 충실하고 성실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그 점을 찍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개의 시간의 영역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와 시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합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14개의 쌍을 가지고 28개의 인생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화평할 때부터 전쟁할 때까지 병들 때부터 건강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태어나기를 결단했고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내가 아프기로 시작하고 내가 낫기를 결단했던 시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조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두 시간의 영역 안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 안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이야기하는 28개의 이 시간의 영역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웃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울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춤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요 치료하실 때도 있어요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제 죽음의 시간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이것은 그냥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애트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든 말든 뭐 이렇게 그냥 죽든 말든 슬프든 말든 다 슬픈데 뭐 이러고 이제 포기하거나 혹은 내가 좀 기쁨을 한번 시간을 역류해서 기쁘게 한번 살아볼까 슬픈데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일어나는 이 시간들 안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일도 나에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어나는 28개의 사건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가 있고 내가 죽을 때가 있고 내가 이 땅에 심길 때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뿌리채 뽑힐 때가 있고 내가 치료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슬퍼할 때가 있고 내가 울 때가 있고 내가 춤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기쁨과 슬픔 사이 건강과 우리의 어떤 아픔 사이를 우리는 다 그 영역 안에서 어느 점에 점을 찍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시간이라면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극복할 수 없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시간 안에서 행복한 인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 것이냐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본문에서 제가 이런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는 본문이 있고 이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원래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 안에 그분의 시간 안에 아름답게 만드셨도다 때를 따라라고 번역되었던 이 번역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 히스 타임 그분의 시간 안에 아름답게 만드셨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 그렇죠? 기쁨의 시간 혹은 춤추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은 하나님이 땡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의 시간이다 감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때가 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며 슬퍼하는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웃으며 춤추는 시간은 아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울며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셨군요 내가 주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은요 일이 잘 될 때 방황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신앙도 일이 잘 될 때는 기억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신앙의 방황을 경험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덜컥 병이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육신의 질병을 어려움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깊은 방황이 일어날 때는 바로 내 인생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마 누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웃음의 자리나 울음의 자리나 슬픔의 자리나 춤을 추는 자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시간 안에서 이제 전도자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인생의 큰 가르침은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한글 성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좋은 사람이라라고 하는 이 앞에 좋은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오 뭔지 기억나십니까?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토브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이 토브가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여기서 선이 바로 토브예요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토브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또 나은 것이라라고 번역된 것이 더 토브한 것은 없으니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 되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낙이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인생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일어나는 일이 아픔도 선물이고 기쁨도 선물이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선물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 기뻐함으로 살면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도 끝내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고백하는 게요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사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도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기쁜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도 미래의 어느 날 우리의 오늘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참 아팠는데 그때 참 힘들었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때 그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프게 하신 이유가 내가 힘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알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의 알금 엎드리게 하셨고 낮아지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슬픔의 때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우리는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오늘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은 나의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내 계획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아니고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해야만 그 영혼이 그 삶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이 만든 시간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게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오늘 하루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사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 그 당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전도자가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창조주의의 시간에 대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일평생 움켜쥐고 이 시간 내 거야 나의 시간 나의 행복의 시간 내가 만들 거야 움켜쥐고 움켜쥐고 움켜쥐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의 시간이 되어서 뭐하다 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저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부터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짓으로 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두드러면 하나님 참 내가 너무도 패역한 자입니다 내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렇게 패역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만드신 가를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삶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의 것이라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